안녕하세요. 새냐초나라입니다. 노란 꽃을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. 이 주로 바위 위에서 주로 자생을 합니다. 돌나물과의 여러 해사리풀로서 꼭 돌나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바로 기린초입니다. 이 기린초는 산산보다 사포닌이 5배가 더 많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 약초입니다. 인상과 비슷한 강장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궁궐의 진상품이었던 이 기린초는 부드러운 어린수는 나물로 생으로 먹기도 하고 즙을 내서 먹기도 하고 고기 먹을 때 같이 쌈으로 해서 먹기도 합니다. 또한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한방에서는 비채라고도 하고 백삼칠이라고도 부릅니다. 이 꽃필때 이 전초를 채취해서 말려가지고 잘게 썰어서 1일 5 내지 9g씩 다려서 복용합니다. 이 기린초는 찬상질이고 독성은 없습니다. 이 기린초는 혈액순환이나 지혈, 진정작용을 하고 강장이뇨, 항우울제, 항염증제, 스트레스나 치매와 실명을 예방합니다. 오늘은 산산보다 사포닌이 5배가 더 많다고 하는 바로 기린초였습니다.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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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